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 보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랐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그대는 너무 아름다운 그대는 너무 아름다운 지불을 지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